밴드 마스터 건반을 맡고 있는 박세현입니다. 상태 매일 너무 좋습니다. 잘 먹어서 매일 화이팅하고 있습니다. 기타리스트 정재현입니다. 네, 기타리스트 정재현입니다. 평일 연출님께서 이제 대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맨날 기타만 치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사를 하려니까 잘 안 돼서 그냥 전화만 받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기타 치는 친구가 연기를 할 때 제가 옆에서 보조를 맞춰줬습니다. 아, 보조를 맞고 있네요. 간혹. 간혹 있습니까? 아, 여보세요? 그래서 그냥 전화만 받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. 연기를 할 때 제가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고 있습니다. 아, 보조를 맞고 있네요. 드럼치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. 그날그날 배우분들이 던져주시는 애들에 비해 반응하고 있습니다. 형곡대로 밀고 가는 거야, 알았지? 악보대로! 알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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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몰랐어! 오케이. 야! 그날 그날 배우분들이 던져주시게 됩니다. 밤에 나오고 있습니다.